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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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아 정확한 뷰 이걸로 다시 집게 공주 밥 먹고 있었어요? 엄마가 특별히 훌륭해서 주문해서 직접 주문 제작한 새장이에요 엄청 넓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한국 것보다 좋은게 쭉 열면 열리고 탁 닫히면 절대 문 열어 이제 자물쇠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커서 엄마가 새장에 들어가도 돼 원래 집 밖에 났었던 강아지집도 안에 넣어 놓고 공주 배고팠나봐 밥은 편하게 줄 수 있게 하고 열면 이렇게 여기 앞으로 태식이랑 공주랑 둘이만 쓸 방이에요 자 앞에 나가면 우와 엄청 큰 테라스도 있어요 운동장이다 운동장 공주 이리와 천천히 이리와 태식이 어딨어? 태식이 이리와봐 태식이 이리와봐 아이고 거기있어 엄마한테 와봐 이리와봐 이리와봐 공주야 이리와봐 공주 이리오세요 집이 너무 커서 집에서도 날아가네 안녕 저녁 이리와봐 많이 남겨야해 가게 생각보다 생각보다 용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